송송 커플의 뒤를 이을 우수 커플이 안방극장에 상륙했습니다. 김우빈, 수지 주연의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는 내로라하는 한류 스타가 출연하는 100% 사전 제작 수목극이라는 점에서 태양의 후예와 여러모로 닮아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김우빈과 수지는 송송 커플 못지않은 완벽한 케미로 안방극장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혹여 두 사람의 연인이 질투를 하지 않을까 네티즌들의 장난 섞인 걱정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우빈의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는 내로라하는 한류 스타가 출연하는 한류 스타가 출연하는 말로 인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응원해주고 있고요. 드라마 퀴즈가 나올 때마다 응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또 드라마에 대한 기대에도 많이 하고 있고 민혁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신분이 있기 때문에 도민혁도 굉장히 저한테 응원을 많이 해주고 트랙합니다 완벽한 케미와 멜로 끝판왕 이경희 작가의 이야기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함부로 애틋하게 태양의 후예에 이어 2016년 하반기 최고의 드라마로 자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이팅!